지금 꼬리는 부어있거든요 혹시 그냥 혹시 꼬리를 묶거나 뭔가 쪼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만큼 혈액 순환장이 돼서 뻣뻣하게 굳을 것 같아요 꼬리를 묶었던 건지 꼬리 끝부분이 약간 괴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꼬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괴사돼서 피나잖아 아이고 어떡해 치겠다 진짜 상처가 오픈이 됐으니까 항생제랑 수용제는 조금 쓸게요 2주간의 항생제를 조금 쓸까요? 주살제로 이렇게 꼬리까지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드레싱을 하신다면 이렇게 꼬리까지 부드럽게 같이 해서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으으읍 으으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